판도라의 정리실무 그러다 보면은 그 단지 거를 많이 보게 되죠. 그죠?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회계를 틀리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볍게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 계속적으로 틀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초본데 나 지금 현재 큰 단지 가서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분이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물론 저희한테 들어오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단지겠죠. 그러니까 들어오겠지만 정감화단 보면은 정말 회계를 본인이 창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본인이 그 창조력이 있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회계에서는 창조하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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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리고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탁 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뭐가 이분이 틀렸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이걸 찾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분은 이거를 뭐로 쓰신 걸까 이렇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랑 뭐는 맞춰야 되죠. 통장은 맞춰야 돼요. 통장. 통장 잔액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위탁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위탁사에서 하시는 분들이 회계를 아예 안 하세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장하고 회계가 맞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위탁사에서 10개를 하시면 그 10개를 어떻게 하시니까요. 여기서 돈이 없으면 이쪽에서도 빼서 쓰고 이쪽에 돈이 없으면 이쪽으로 채워놔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근데 그게 회계가 있다면 차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썼다거나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그거를 회계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 개별적으로 엑셀에다가만 정리를 해놓으시기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위탁사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회계를 세팅을 해주세요 라고 문의하려고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해드렸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회계가 아예 없는 단지 없는데 그런 곳은 저희가 그냥 통장을 보고 만들어요. 근데 회계를 하시는데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회계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틀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 잘못이죠. 당연히 100% 거기 있는 격리 잘못이겠죠. 요번에 들어오신 어떤 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이분은 열심히 하려고 하셨겠죠. 이분은 아마 밤새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초보셨는데 입주단지에 입주단지였던 것 같아요. 뭐 주상복합에 이런 단지를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단지가 아니면 전에 거라도 보고 하셨을 텐데 입주단지니까 다 본인이 막 알아서 하셔야 되죠.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이 사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지를 가는 거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기를 할 때 초보자는 입주단지, 주상복합, 대형단지, 상가 가능하면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상가도 조그만 상가는 상관없죠. 근데 어떤 상가? 큰 상가. 막 150세대, 어떤 데는 700세대 이런 데 있는 거 700상가는 아파트 700상가랑 다릅니다.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런데 가시면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회계도 많이 틀리실 거예요. 특히 주상복합에, 입주단지에, 대형단지를 가는 그런 초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겠죠. 많이 틀리겠죠. 만약에 하실 거면 정말 그런데 나는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남들보다 정말 두세 배, 다섯, 여섯 배, 경력자보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한 곳이 저희한테 질을 주셨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틀리대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한두 개 틀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월마다 틀리고 연마다 금액이 금액이 일정하게 틀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계속 틀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단지 어떻게 하지? 이것만 틀렸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새로 오신 분이라 전에 분들이 틀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알아봤던 건데 제가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단지수가 커요. 그리고 베테랑 경리들도 계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거부터 금액이 제가 10년치를 봤거든요. 맞춰드릴까 하고 그런데 10년치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자 수입을 넣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장충으로 전입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통장에서 꺼내 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저 초보인 어떤 분들은 나 초보인데 입주단지에서 일해요. 이런 그런데 나는 문제 없이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회계감사 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계감사는 정말 정말 중요한 잘못 아니면 한정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내부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동회계처리 기준이 안 맞아도 잘 모르시는 회계사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다음에 영업을 위해서 그냥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적정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회계감사를 잘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남들보다 엄청나게 노력하신 거예요. 하지만 늘 제가 얘기해드리는 것처럼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데는 격리가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사수나 뭐가 없는 거죠. 동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적어도 맞아야 되는 거는 통장 미수관리비 관리비용 관리수익과 관리비용 이 세 개는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세 개도 그런데 그 세 개도 틀리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저도 3년차 때 주상복합단지 갔어요. 저도 헤맸어요. 10년차 때 입주하는 대형단지 갔어요. 저도 헤맸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의 근데 그 10년차 대형단지 그때 갔던 대형단지는 제 전임자가 초보셨나 봐요. 엄청 틀리게 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더 헷갈렸겠죠. 여러분 제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틀리는 거는 틀리면 괜찮습니다. 수정하면 되니까요. 근데 수정할 수 있다면 실수지만 내가 수정할 수 없어요. 수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신 거예요.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니네 회사가 그거 수정해주고 먹고 살지 않냐. 그 말도 정말 맞습니다. 저는 감사하죠.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리고 저희도 보람도 느껴요. 제가 이렇게 수정해드렸을 때 그분이 감사합니다. 라던가 덕분에 부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시면 너무 제가 사실은 굉장히 보람도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욕심을 부려서 가지지는 마시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다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수습할 수 있다면 실수지만 수습할 수도 없다면 실수가 아니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자기가 능력에 맞는 곳에 가시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가게 됐다면 정말 노력을 하셔서 하시고 지금 틀리다면 저희 회사든 아니면 다른 수정할 수 있는 다른 회사든 회사는 없는 것 있겠죠. 그런 곳이든 문의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초보의 용기를 꺾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시면 본인한테 맞는 옷을 입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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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